26기 GS 칼텍스 배 프로기전 중결승 1경기 신진석 부단과 김지석 부단의 바둑 하이라이트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대진표 같이 보시겠습니다. 대진표 보시면 신진석 부단은 이원영, 이창석 선수를 이기고 다강이 올라왔죠. 전년도 우승자이기 때문에 중간 시드를 받아 있습니다. 김지석 부단은 김지인이 안성준 선수를 이기고 중결승이 도착했는데요. 전년도 준우승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전년도 우승 준우승자가 한꺼번에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옆에 쪼는 원성진 선수가 랭킹 2위 박정환 부단한테 반집승을 거두면서 올라왔고요. 그 옆에는 랭킹 3위 변상일 부단이 올라와 있습니다. 원성진 선수와 변상일 선수의 중결승 2경기는 내일 7월 16일에 벌어질 예정입니다. 지금 GS 칼텍스 배 올해가 26기인데요. 24기, 25기에서 결승전에서 두 선수가 만났었어요. 두 번 다 신진석 부단이 김지석 부단한테 3대0으로 완승을 했습니다. 그럼 23기 때는, 23기 때는 중결승에서 만났습니다. 두 기사가. 그때도 신진석 부단이 이기고 결승에 올라와서 이세돌 부단한테 3대2로 이겼죠. 어떻게 보면 그 바둑을 신진석 부단이 이세돌 부단한테 이긴 게 이세돌 부단의 은퇴를 좀 빨리 앞당긴 게 아닌가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22기 때는 김지석 부단이 준우승했는데요. 그때는 8강전에서 두 기사가 만났어요. 그래서 그땐 김지석 부단이 신진석 부단한테 이겼습니다. 이 정도로 GS 칼텍스 배에서 김지석 부단과 신진석 부단이 인연이 많은데요. 신진석 부단은 지금 대회 3연패 중이고, 또 김지석 부단은 과거에 2013년, 14년, 18기, 19기 때 이세돌 부단, 최철환 부단한테 3대0씩으로 이기고 두 번을 우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기사 모두 GS 칼텍스 배와는 아주 인연이 많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결승기연이 아닌 준결승에서 만난 거에 대한 소감을 물었을 때 김지석 부단이 신진석한테 번기로 이기기는 좀 힘들겠지만 준결승은 단판 승부니까 운이 좀 따를 수도 있다. 번기보다는 준결승 단판의 승부로 하는 게 나한테 좀 더 유리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더 세서 더 유리하다는 게 아니라 한판 승부는 확률이 좀 더, 이길 확률이 올라간다는 얘기인 거죠. 자, 김지석 부단의 그런 소감, 단판 승부는 해볼 만하다. 그런 소감으로 벌어진 바둑입니다. 같이 내용 보시겠습니다. 초반에 이런 데를 보시면 신진석 부단은 그냥 다 블루스팟. 이거는 뭐 블루스팟이 아니라 여기 날일자 블루스팟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완전 블루스팟 퍼레이드입니다. 신진석 부단은. 김지석 부단은 약간씩 블루스팟에서 조금씩 어긋나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 아래로 둔 수는 그냥 이렇게 들어가야 한다고 해요. 그럼 그런 차이가 얼마씩이냐. 아주 적죠. 지금까지 손해본 건 뭐 한 0.2집, 0.3집 그 정도인데 젖혔을 때 여기 끊고 이런 수들이 사실은 그렇게 좋은 수는 아니에요. 100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단수 치고 나갔을 때 이... 여기 밀고요. 여기까지는 뭐 약간씩 흙이 이상하긴 해도 그냥 둘 수 있는 정도인데 여기 끊고 지금 모양이 전체적으로 보면 흙이 좀... 여기 너무 많이 끊어져 있잖아요. 그에 반해서 100의 약점은 이쪽이 한 군데 정도니까 아직은 뭐 그냥 분리해도 한두 집 그 정도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여기 들어간 수가 좀 과했어요. 여기서는 여기 말고 늘어서 여기를 받아 놓으면 그 다음에 여기를 지킨다든가 뭐 여기를 이렇게 둔다든가 뭐 어디를 두겠죠. 이쪽 어디를... 아니면 이쪽을 지킬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더라도 이거는 한 두 집 정도밖에 안 불려요. 일단 여기는 맞지 말라는 거죠. 두 점 머리 맞으면 아프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맞지 말라는 건데 갑자기 손을 빼고 여기를 들어가니까 여기 맞고요. 젖힐 때 이거 늘어두고 여기 붙이는 수도 조금 이상해요. 그냥 날짜, 눈목자 정도가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또 아래로 뻗으라는 겁니다. 아래로 뻗어야 막을 때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끊고 여기를 두면 이런 식으로 사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거는 실전보다는 하여간 낫다고 그래요. 선어집 불리할 겁니다. 아마 실전은 이렇게 느는 바람에 쭉 빠져서 차이가 확 벌어졌어요. 여기에 이제 나오고 하나 끊었으면 여기 두고 여기를 단수 쳤는데 여기 단수 안 치고 여기서 이제 배기에 최강으로 잘 두는 블루스팟대로만 둔다면 이 단수 한 방 치고요. 지금은 나가야죠. 그리고 여기를 치중해요. 그러면 이으면 이거 밀려서 아주 사활이 찝찝해집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잇기 전에 이걸 하나 싹 들여다봐요. 그럼 여기를 싹 입었습니다. 이 두 점을 준다는 거죠. 그럼 단수 치고 이렇게 돼서 여기를 이제 밀어서 확실하게 여기 끊는 것까지 방지하면서 이렇게 상변을 이렇게 잡고 여기 빵 따냄을 한 건데 이 진행은 반면 비슷해요. 100의 승률 82.6% 6집 반 반면 비슷한 승부로 100이 많이 우세하죠. 왜냐하면 여기 주전빵 때문에 여기서 크게 여기 엄청 주터워진 건 맞지만 이게 다 죽었잖아요. 이렇게 되면 100이 많이 우세한 건데 갑자기 신진석 우단이 여기를 단수 쳤습니다. 사실 이 단수로는 지금도 만약에 여기 단수 치고 이어주면 이렇게 두는 게 좋아요. 여기 두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는 거면 이거는 다섯집 또는 다섯집 반 그 정도 우세한 겁니다. 아직 살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이쪽도 끝내기 있고 빵 따냄으면 안 줬으니까 여기 들여다볼 때 이유면 되는 거죠. 이게 안전하게 두는 수예요. 357로 이쪽을 둔 거는 백이 이 귀에 있는 백이 흙한테 시달리지 않기면 안전한 수들입니다. 이것도 좋은 작전인데 그냥 그냥 뒀어요. 이것도 진짜 안전하게 둔 거예요. 여기 잡았을 때 여기 는 수는 안전이 지나쳤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반면 비슷했던 바둑인데 이렇게 두면 차이가 점점 좁혀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한 칸을 뛰어야 여기는 한 칸 뛰어서 받을 줄 아는 거죠. 굳이 늘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한 칸 뛰면 이걸 흙이 하나 선수하고 그다음에 상변을 살아요. 이거 살아야죠. 그때 이렇게 눈목자 오면 눈목자 아니라 세 칸이라고 해야 되나요? 세 칸을 오면 또 이제 여기 좌변을 지킵니다. 여기 젖히면 이 입구자부터 상변을 이렇게 정리하는 건데 이거 하고 이렇게 들여다보는 이런 진행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여기 받아주면 이제 연결하는 거죠. 이런 진행은 흙이 한 좀 불리하죠. 흙의 생률이 20%가 잘 안 돼요. 아까보다 생률이 비슷하지만 집 차이는 그 대신 좀 줄었습니다. 이거는 배기한 4.9집 5집 조금 안 되게 유리한 거예요. 그래도 많이 우세하잖아요. 실전에서 이렇게 느니까 이제 거기보다 4.9집보다 한 집 이상 이제 한 세 집 반 정도밖에 안 우세합니다. 세 집 반도 많이 우세한 거지만 차이가 많이 줄었다는 거죠. 여기서 이 들여다본 수 좋은 수고요. 이 입구자도 좋은 수입니다. 여기 찝었을 때 여기 이제 살아야죠. 유대만 살고 그리고 이제 이 백이 움직여 나오는데 이제 지켜야 되고요. 좌우변도 약하니까 여기에서 여기 꼬부렸을 때 이 수도 좀 그렇고 여기서도 여기까지는 뭐 그런데 다음에 여기 이은수가 너무 한갓진 수죠. 지금 백이 사실은 이렇게 나올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이쪽은 그냥 이런 식으로 들여다보고 아래로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약정을 좀 노려야 되는 거죠. 근데 실전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잊지 말고 여기 여기를 이었어야 돼요. 여기를 이으면 나와서 끊는 게 있으니까 이거를 하나 선수해야 되거든요. 안 끊기려면. 여기 봤죠. 이제 살았습니다. 이게 선수니까. 이거 둬도 이게 선수니까. 그때 여기를 나오면 그때 이렇게 호구로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들여다보면 이렇게 이 백이 아직 못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데가 흙이 좀 집이 좀 없다. 여기 잡히는 게 남아있으니까. 좀 집이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고 나서 보면 이거는 백이 이 백이 못 살은 만큼 많이 추격해서 다음에 여기 있고 이렇게 들여보다 보는 데까지 이거는 백이 한 0.7집 즉 우세합니다. 흙의 승률이 43% 아까 반면 비슷했던 바둑인데 이거 사람의 바둑으로 따지면 거의 5대5까지 다 추격한 거예요. 여기를 잇는 게 그만큼 이 백대마를 공격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수인데 갑자기 중앙을 보강을 했더니 여기를 밀고 또 이 단수 치는 수도 또 대각수예요. 단수 친 거는 하지 말고 그때도 여기를 이어야 되는 거죠. 여기를 이어야 되는데 단수 쳐서 이쪽 끊기는 게 남았고 여기는 쌍립으로 연결이 됐죠. 이렇게 돼서는 백이 다시 많이 우세해요. 그 다음에 여기를 젖히고 이 젖혀서 뒀는데 여기 끊을 수가 없잖아요. 흙이 여기 끊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단수 치면 그냥 연단수로 다 죽습니다.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돼서는 이제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를 두고 흙이 이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백이 많이 좋다 그랬죠. 많이 좋으면 굳이 얘를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하나 밀고 그리고 여기 지키면 그때 도망가야 되겠죠. 그때 늘면 이렇게 연결해서 이 대만 살리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안 끊어진다고 그랬고요. 그럼 이제 흙이 마지막으로 승부를 여기를 들여다오는데 여기 이렇게 지켜놓고 나면 이 진행은 백의 승률 92% 8집이 넘겨졌습니다. 반면으로도 백이 거의 두 집 가까이 좋아요. 반면으로도. 그러면 이렇게 뒀으면 거의 끝났을 것 같은데 여기를 들여다봅니다. 공격을 신진성단이 좋아하니까 둔 거긴 한데 이렇게 공격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이수가 아주 나쁜 건 아니고 유리한 게 좀 깎였다는 거죠. 여기 두고 흙이 이렇게 둔 수들도 별로예요. 이제 좀 차이가 더 벌어지는 건데 이장메석이 민수도 아니 좀 이렇게 유리한데 좀 어떤 때는 유리하다고 안전하게 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야말로 진짜 안전하게 둘짜리입니다. 여기를 지키면 다음 이렇게 둬도 이렇게 둬도 지켜요. 여기 나와봐야 이렇게 나와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거 찍고 여기 있는 건 젖히는 게 나중에 나오니까 여기를 젖히는데 이렇게 둬서 이게 살아오면 이 진행은 이렇게 둬서 이쪽에 좀 들어오는 맛이 있습니다만 여기 끊는 것도 있고 이쪽에 흙이 잘 못 살았잖아요. 이렇게 진행됐으면 100의 승률은 93.4% 10.1집 반면으로도 3집 반 이상 베이지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데 여기서 이렇게 나가니까 여기 끊기는 뒷맛이 좀 찝찝합니다. 당장은 뭐 안 돼요. 이걸 두고 이걸 둬도 여기 하나 선수가 듣는다는 게 받아야 되는데 이거 두면 그럴 때 이렇게 받을 수 있으니까 수가 안 나서 지금 괜찮다라고는 하는 건데 좀 찝찝하죠. 모양이 뒷맛이면 나쁘고 여기 왔을 때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 껴붙인 수가 이 하수의 껴붙임 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이어줘도 돼요. 이렇게 그냥 이상하게 둘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껴붙여서 이렇게 뒀더니 흑이 반발을 하면서 가득이 조금 복잡해졌어요. 이렇게 나와서 끊고 이 백대마가 아직 못 살았으니까 이렇게 흑이 여기 연결하라고 강요를 했는데 신진서보다는 아예 이렇게 두는 게 어떠냐. 끊는 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집 모양을 아예 없애버리고 이 백대마를 공격하는 게 좀 더 좋은 거 아니냐라는 신진서보다는 의견도 있는데 사실 이렇게 둬도 여기 연결할 때 이거 하나 해놓으면 못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상관은 원래 없는 건데요. 여기 두고 이렇게 뒀을 때 여기 끊었죠. 여기 끊었을 때 지금 흑의 고민이 원래 이거 이렇게 단수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좀 뒷맛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고 백이 먼저 보강할지도 모르고 또 이 백대마를 크게 잡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이쪽에 별로 약점이 없고 그래서 이 수를 많이 생각한 것 같아요. 여기에 이어면 여기 나와서 끊는 수가 있잖아요. 여기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백이 이쪽을 두는 건 이거 따면 살아있고 이쪽을 두는 건 여기다 둬서 이걸 단수치고 이렇게 둬도 이렇게 두면 살아있잖아요. 이쪽이 그리고 이건 있어요. 이렇게 단수치고 3으로 둘 때 이렇게 단수치고 이렇게 안에서 그냥 살아버리는 수가 있다라는 게 이게 조금 기분 나쁘기는 하죠. 안에서 사는 수가. 그래서 이거를 미리 선수했어야 된다는 건데 거기를 또 미리 선수하면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 이거를 미리 선수하고 이걸 두는 건 이 단수에 이 단수를 맞아서 다 죽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백이 바로 안 산다면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는 거는 살기는 흙이 안에서 살고 이거 노릴 수는 있는데 백도 나중에 자체로 사는 게 남아있다. 이것 때문에 그럼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는 도중에 횟기에서 50초 마지막 50초 1분 하나거든요. 제한시간이 1시간에 1분 하나인데 농신배하고 같습니다. 50초하고 1, 2, 3, 4, 5, 6, 7, 8, 9하고 열을 부르는데 김지석 구단이 안 두고 초입기가 하나 더 있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초입기가 뭐 3번이라든가 이렇게 된 거로 생각하고 있다가 열을 부르니까 김지석 구단이 깜짝 놀라서 망연자실한 모습이 화면에 비춥니다. 시간패를 당한 거예요. 시간패를 당하면 좀 어이없죠. 사실 지금 이 장면에서 원래 인공지능이 얘기한 최선은 여기를 단수치고요. 이거 귀 선수하고 상병 선수하고 그리고 있는 거고요. 폭도 그냥 이거 따 내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 선수하고 그리고 따 내는 건데 이때 백이 여기를 막는 거는 만만치가 않아요. 이거는 이쪽이 끊고 여기 화면에서 수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인공지능은 원래 여기에서 이렇게 보강을 해서 화변을 살아나라. 이대만 잘 안 죽는다. 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면 한 집 반에서 두 집 정도? 그 정도 신지석 구단이 우세하다. 백이 우세하긴 하다. 근데 이게 여러 가지 뒷맛이 있는 게요. 우선 흙이 이걸 단수칠 때 이걸 받아주면요. 여기 한 칸 뜨여서 이게 살악률보다는 죽을 확률도 높아요. 이 전체 백대마가. 이건 선수이긴 한데 너무 강해서. 근데 이제 백이 이걸 안 받아주고 이 단수를 안 받아주고 여기를 막고 이거 따내는 건 이쪽이 선수잖아요. 여기 끊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이쪽 어디를 두면 이게 산다는 거죠. 그래서 12로 따내지는 못하고 10을 따내지는 못하고 뻗어야 되는데 그리고 받고 이쪽을 이렇게 잡으러 가면 여길 붙이고 이거 선수하고 이거 선수하고 이거 선수하고 이거 따내고 이런 게 있어서 잘 안 잡힌다는 거예요. 여기도 붙이는 게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요. 또 여길 빠지면 이렇게 되는 게 있고 그럼 13을 14로 가는 게 조금 낫긴 한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잘 안 잡힙니다. 이게 선수로 들으면 이쪽으로 받아주면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구르도 쓸 때 백이 이거를 받았다. 이거는 잡힐 형리도 높아서 역전이라는 겁니다. 이게 다 죽으면 당연히 역전이겠죠. 이게 그만큼 복잡한 게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그리고 여기 대마가 좀 위험하잖아요. 만약에 그 대마가 걱정이 돼서 이장을 서길 지키지 않고 백이 여길 막으면 이제 거의 살았겠죠. 이거는. 이건 살았죠. 근데 이때 흙이 여길 먼저 끊는 수가 있어요. 여기 있고 여기서 그냥 두는 건 여길 두고 받을 때 여길 두고 끊을 때 이렇게 빈삼각으로 두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흙이 잘 안 돼요. 이거는 백이 좋습니다. 뒤에서 수가 안 나니까. 이걸 둬도 이렇게 받고 이렇게 두는 건 여기 뭐 페맛도 있고 이렇게 벌리면 이쪽 이쪽 흙대마가 다 걸려서 백이 좋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도 또 애매한 게 이 11로 뻗기 전에 이걸 하나 젖혀놓는 게 있어요. 이때 이걸 받으면 이렇게 나갑니다. 단수를 치면 이 빈삼각을 두고요. 이걸 잡을 때 이걸 돌리고 살아요. 자, 그러면 이 백돌과 이 흑돌과의 수상전인데 지금 백이 둘 차례잖아요. 백이 이쪽 어디를 뒀다. 또는 이런 데를 뒀다. 누가 잡히는 거냐 이거죠. 이거는 거꾸로 백이 잡힐 확률이 더 높다. 라는 게 인공지능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 장면에서 김지석 부단이 아까 이 중앙사활 이사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잡한 걸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1분에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수익기에 몰두하다가 시간패를 당하고 만 거죠. 바둑은 지금 어쨌든 신지석 부단이 한두 집 정도 우세하긴 하지만 거의 다 따라와서 진짜 뭐 어떤 승부가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김지석 부단이 시간패를 당한 겁니다. 뭐 지고 나서 망연자실에 하는 김지석 부단의 표정이 보였는데요. 뭐 어쩔 수 없죠. 어떡합니까. 조금이라도 불리했던 바둑이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아쉬움은 상대적으로 조금 덜하긴 하겠어요. 유리했던 바둑이었으면 뭐 너무 억울하죠. 어쨌건 이렇게 돼서 신지석 부단이 결승에 선착했고요. 신지석 부단의 결승 상대는 변상일이냐 원성진이냐 내일 결정이 됩니다. 그거 끝나면 바로 다음 주부터 결승 5번기 GS 칼테스베 결승 5번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진짜 다 왔습니다. 신지석 부단 올해 국내 기전 또 싹쓸이 할 수 있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